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 투자 가치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단지 총 12, 32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 등이 풍부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통환경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인접해 있어 더블역세권이며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서하남 IC와 올림픽대로 등도로 교통도 우수합니다. 교육환경 단지 내에 둔촌초, 위례초, 동북중, 동북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합니다. 생활편의시설 롯데백화점, 이마트, 하나로마트, 중앙보훈병원 등이 가까워 생활이 편리합니다. 올림픽공원과 일자산공원 등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래가치 인근의 고덕 비즈벨리와 강동 첨단 업무단지 등 대규모 업무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에 5가지 투자 가치 외에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자금 상황과 투자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